내 이름은 그리꼬 한국 남자 견식꾼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왔다 오늘은 견식꾼이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그리는 날 57년간 연습방 내 요리 손실을 멋지게 뽐내봐야지 자! 거의 다 됐나? 음! 김치찌개네! 짱이! 대가리 빨았어요? 아직! 배변할 털 전순으로 가는 견식꾼 덕에 없던 춘 논쟁까지 말급이 살아버저로서 야호! 갑자기 노연쌈 편집 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도 남았지 그럼 제가 더 맛있게 그려놓을게요 고마워요 고든 램지 음! 이 정도면 됐다 그리꼬 뼈 김치찌개도 다 완성됐으니 이제 자기를 불러볼까? 김치찌개 쳐먹을래? 어? 왜 대답이 없지? 바쁜 일이 있나? 자기 뭐해요? 어 아들 예? 나도 우리 아들 보고 싶지 뭐야 뭐야? 설마 아들이 있었어? 토요일 밤 11시에 여러 부부에서만 보던 김치찌개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다니 고라빠독과 흑상 기괴하는 외모임에도 결혼을 두부했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코리꼬랑 같이 있어도 항상 아들 생각뿐이야 에? 아들도 내가 좋아? 에? 에? 우리 사이 이빠가 에이 이런 빨라빨라 새끼 진짜 아들이었어 승겨둔 아들이 있는 것도 모자라서 내가 좋아하는 준데를 쓰다니 하지만 이놈이 잊은 게 하나 있다 내 왼손은 기팡이여 어른손은 맨인 것을 손남 그리꼬의 기팡맨이와 만나면 사오메왕 시라소니도 오년 박사님 앞 금척 일품 구독해 발병 좋아 네 이놈 거기 다 기다려라 코리꼬랑 같이 있어도 항상 아들이 생각뿐이야 석양이 키운다 야이 시바구나 미야 코리꼬 왜 그래 자기 코더모가 이르노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코리꼬 아들하고 전화했잖아 아들 하하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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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여보세요 너 능은데 우리 청 어 뭐시멋이 코리꼬 이사시부리 에? 잠깐만 설마 이 목소리는 내 주학교 착금 나가무라 아돌쿤 왜 자기가 아돌쿨 전화하는 거야? 코리꼬의 유일한 남사친인데 나한테도 친구지 스고오이 천사같은 경식꾼은 내가 한국에 온 입으로 일본에 있는 내 친구 아돌쿤이 심심해할까봐 매일 밤 아돌쿤과 전화로 놀아줬던 거야 아우 사랑쿠제 오늘도 경식꾼의 야사시함에 우리의 사랑은 반탄소년단 마냥 불타올랐고 매일 밤 아돌쿤과 국제 전화를 한 경식꾼은 한 달 전화 비만 십파라고니 나와따 케뇨온느 석 이 방송은 크리꼬 진부 아돌쿤 긴문편에 인사도르 아니 차기 진짜 뭐여이게 절을 이 방송을 제작하며 이 방송을 제작하며